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우실 작품은 32카운트의 투월 태그가 2개 있고 리스타트가 없는 작품입니다. 자 태그부터 설명드릴게요. 오른발 앞에 놓고 왼발을 백터치. 백터치한 왼발 그대로 그 자리에 백에 내려놓으시고 오른발 훅. 1, 2, 3, 4. 첫번째 섹션 오른발 오른쪽 사선 앞으로 락스텝. 스텝, 낙, 스텝, 스컬. 왼발 스텐, 낙, 스텝, 스컬. 두번째 섹션 오른발 포워드락 리커버. 오른발 베개로 쉬고 왼발 훅. 북한 왼발 포워드락 리커버. 왼발 백스텝, 오른발 훅. 세번째 섹션 북한 오른발 포워드 앞에 놓으시고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4분의 1 전 3시를 찾아보실 거예요. 3시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왼발 사이트, 오른발 피하인트, 왼발 아웃포인트.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트, 왼발 백크로스, 오른발 아웃포인트. 마지막 섹션 오토스텝이라고 해요. 오른발 스몰 크로스에 놓으시고 왼발을 발끝으로 굴리듯이 빠르게 데려오세요. 또 내려 놓으시고 오른발도 그대로 스윗. 오른발 재즈 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오른발 플러스,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4분의 1 방향을 틀어서 왼발 백스텝, 오른발 사이트. 마무리는 왼발 포지에 놓으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